음악 시간이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냉정한 것 같아요 시간은 시작하면 끝이 없이 멈추지도 않고 가는 것이 시간이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기다려주지도 않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늦추고 싶고 그 시간을 좀 더 인조해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지만 시간은 한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또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Thanksgiving Day가 곧 우리를 찾아올 것인데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또 이제 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 제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 질문은 나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감사주의를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나는 이 교회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감사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생각인가 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할 터인데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 타더라도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감사가 중요한 것임을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불평불만 없이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물음의 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뉴욕에 사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2001년 9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던 날이죠 여러분이 그날 어디에 계셨는지 또 어떻게 월트레이센터가 그 비행기에 맞아서 그 건물이 붕괴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아주 가깝게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장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실감을 느꼈던 분도 있습니다 저희 EM 멤버들 중에는 아침에 출근이 좀 늦었다가 목숨을 건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날을 다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9.11 사태 이후로 미주 전역에 시, 주, 연방이 다 어떻게 했죠? 모든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허증을 따는 것도 힘들어졌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힘들어졌고 여행 가는 것도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됨을 통하여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we are not the same as before 그 전에 삶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거에 의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지역은 몇 년 동안 모든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 감사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그 어떤 해에 비해 예배 출석률이 200%, 300%나 증가했습니다 끔찍한 테러가 있었지만 그 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9.11 테러만 있었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앤트로엑스라는 하얀 공포의 흰색 가루가 또 그걸 탄저균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우편물에 그 가루를 넣으면 사람이 죽거나 중독되거나 병원에 실려가야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우편물을 뜯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 때문에 우편물을 받아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어 봤습니다 흰 가루는 나오지 않는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져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US Post Service가 또 비상에 걸렸죠 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살면서도 그 해 여전히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2020년이 시작되어 봄에 이른 봄에 시작된 코로나19 이 팬데믹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이 불안과 큰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많은 목숨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모든 모임이 모든 외출이 삼가되고 한동안은 모든 것이 폐쇄가 되고 봉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디든 출입할 수 없는 사회 거리두기가 뉴노멀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위축되고 있어요 직장을 잃어요 이 직정이 얼마나 나를 계속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라는 불안감으로 사람들은 겨우겨우 앞날이 밝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도 사업장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은퇴하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 모이는 것을 가지 않아야 하는 자녀들도 걱정이고 그리고 이제 약해져가는 기력에 대한 근심이 그분들 곁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근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바라기는 그 어느 해에도 여러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매해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가장 worst case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나 지난 10년 동안 계속 안 좋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복상의 요새 경기가 안 좋아요 그거 10년 들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제목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 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주님께서 감사하심을 통하여 이 초라한 식사 앞에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이 기적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늘 나와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 두 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끼니를 때우기 위해 먹던 빈약하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요한보금의 저자는 이 점을 그 누구보다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에도 이 오병 이어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그러나 요한보금의 저자만큼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작고 보잘것 없는 물고기를 들고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물고기는 다른 보금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물고기와 다른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보금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물고기 할 때 그 물고기라는 헬라의 원어가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바로 물고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옛날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려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라는 알고 그리고 모임 장소에 몰래 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익투스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열악하신 구원이시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유명한 고백이 이 물고기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옵사리온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잡아서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옵사리온은 크기가 너무 작고 맛이 없는 고기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가끔 그 그물에 걸려 들어오는 옵사리온의 이 고기는 그냥 보지도 않고 내다 버리는 고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작고 맛없는 고기 어부들이 그냥 버리는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소금을 치고 말려서 먹는 고기가 옵사리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들고 감사하신 그 물고기야말로 초라하고 맛없고 영양가 없는 그런 물고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라했어요 맛이 없어요 영양가도 없어요 그럼 왜 먹죠? 여러분 물고기 좋아하는 분들 그 물고기가요 참 정말 못생겼어 이거 정말 못생긴 물고기야 근데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럼 못생겨도 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못생겼어요 그런데 살이 많아 그러면 그거라도 먹어요 먹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옵사리온은 맛도 없어요 영양가도 없어요 너무 작아요 그런 물고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차마 감사드릴 수 없는 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자 완전하신 하나님 100%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100%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100% man with no sin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걸어오신 공생애를 보면 소식이 그분의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삶과는 거의 거리가 먼 환경 속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좋은 집에 따뜻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여관이 아닌 여관 옆에 붙어있는 구유 말구유에서 말똥 소똥 염소똥 별똥 냄새가 다 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이틀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감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프린스톤의 프린스톤 신학교의 교수였던 다늘 캡스라는 교수가 심리학에 연관된 책을 30권이나 쓰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모든 책을 제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흥미있는 책이 뭐냐면 예수의 심리학적 일대기를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년기와 청년기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춘기를 어떻게 지냈을까? 그의 젊은 시기를 어떻게 지냈을까? 예수님에게는 갈등이 없었을까? 심리적인 어떠한 근심이 없었을까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는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이 암흑의 아들이라고 암흑의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저를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은 빼고 박수호 목사님의 사위라고 그게 우리의 흔한 인사예요 그렇죠? 암흑의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암흑의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어떤 관례가 어떤 풍수비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들이 표현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심리학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별걸 다 신경 쓴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당시에 관수과 풍수배도 맞지 않는 그러한 가정의 어떤 분위기 속에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만큼의 환경에서는 정확한 인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결론 내주는 한 대목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기록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고 다시 말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즉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받으시면서 그때 성경의 말씀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춘기 청년기를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나 그 본의에 대한 적체성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음성과 그 확인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그 다음부터 시작하십니다 이걸 캡스 교수는 아버지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Theology of Ava, Ava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학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셨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 말씀의 확신을 통해 예수님이 나가셨던 그 걸음 걸음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가족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크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가졌던 아버지를 가지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신학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신학,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한 네 구절을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곰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마가곰 14장 36절에 아바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누가 봄 24장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보다는 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바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정체성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병 이어의 기적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확고한 믿음에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감사를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축사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따라오는 제스처가 있어요 여러분 축사는 항상 올리는 거예요 예배 마지막에 축도 여러분 진짜 축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이걸 올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이야기할 때 그 떡을 올립니다 영어로 elevate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우리 잔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10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들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손에 놓인 것은 옵사리온 물고기인데 현재 가진 것이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쳐졌을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간과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경건의 모습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응답은 언제나 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 영적 교제는 관심 없고 그저 주신다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갖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영어로 gift에 관심 갖지 말고 기버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물에 관심 갖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갖는 영적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교제는 감사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렇죠? 여러분 다 물질 드려요 기도해요 찬송 드려요 예배 드려요 몸과 마음을 드려요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바탕에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죠 바라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적은 것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지난 10주 동안 비유를 찾아서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비유에 나타난 특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그랬죠 작은 양의 누룩이 퍼져서 부풀어 커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작은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현실이 보잘것없는 처지라 절망될 때도 감사함으로 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을 감사할 때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적은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오늘 현대인들의 정신적 그 부분에 시작되는 그게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남보다 적게 본다고 남보다 없다고 불만합니다 평등하지 않다고 그 불평, 불만이 결국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어떤 불행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던가요? 불만 가지고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감사는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영역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것이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경험, 체험이 이번 감사 절기에 꼭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로 나누고 부스러기는 거두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나누었더니 부스러기를 거두게 하셨어요 내일부터 사랑의 슈박스 수집 주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슈박스를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벌써 저희가 10년 넘지 않게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랍센터가 저기 롱알랜드 한 곳에 밖에 없었잖아요 뉴욕에 근데 참 은혜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그런 의미에서 섬겨서 릴레이 센터가 돼서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주랍해서 지금 해온 사역에 이런 매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해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랬지만 이 슈박스는 매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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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나 할 때까지 해야 되겠어요 증가했다니까요 희한해요 희한해 정말 저도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작년에 3천 개를 넘겼으니 말이에요 첫 해는요 뭐 천 개 넘으면 땡큐 했는데 천 개가 안 됐죠 그러다가 천을 넘더니 2천을 넘더니 3천을 넘더니 이 한 박스 한 박스를 볼 때마다 저는 이 박스를 받아볼 어린아이를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떠오르면서 야 이 박스를 받는 애는 정말 축복이야 그런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막 흥분합니다 제가 매해 동영상 보잖아요 저것만 보면 마음이 막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 거기서 우리 상 좀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홍보를 우리 교회가 홍보를 매일 해요 매일 해요 매일 지금 코로나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노드캐리나에 여러분 이게 다 갑니다 그게 메인 센터입니다 거기서 박스를 다 열어보고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서 보내거든요 거기 발렌티어가 한 달 동안 와서 그 일을 합니다 나 우리 성도인도 보내고 싶었어요 가서 좀 보시라고 보면 말이에요 정말 미칠 거예요 아마 너무 좋아서 여러분 박스를 받는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박스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젠 뭐 하냐면 12 Step Greatest Journey라고 해서 위대한 여정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따라가요 그 다음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그 프로그램 이야기들이 다 들어갑니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슈박스 Operation Christmas Child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날 백 국가의 박스를 보내는 역사적인 일들이 되었어요 그 작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Operation Christmas Child는 사마리턴 펄스라고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큰 단체에 있는 한 사역이 한 부분이에요 16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 때 뉴욕에 의료진이 부족하고 병원시설이 부족했을 때 사마리턴 펄스에서 재난 구제 팀들이 와서 Central Park에 텐트를 치고 의료진이 와서 몇 달 동안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확진자들을 진료했던 그러한 일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건 Bob Pierce라는 원래 World Vision 창설자예요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고하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부터 그때 사명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국의 거제도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돕는 일을 이분이 시작을 합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1973년에 월비전은 계속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를 돕는 이 사역에 젊은 청년이 Bob Pierce를 만납니다 그게 오늘의 프랭크 그램입니다 빌리 그램의 아들이죠 그분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아이를 돕는 것에 마음에 홀링을 받아서 그분을 5년 동안 돕습니다 그런데 1978년에 Bob Pierce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랭크 그램이 이 사역의 대표자가 되면서 지난 40년 동안 사마리탄 펄스는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설명을 길게 드리느냐 그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한 박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누군가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허락할 수 있다 때문입니다 Bob Pierce가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문구가 월비전 헷코러에 가면 시에르리에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깨진 곳에 내 마음이 깨지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곳에 내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두게 하소서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고아들 과부들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한 성도님들 작은 박스가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안겨다 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눔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을 위해 그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독점하려는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만 나누려 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얻게 되며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공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구원에 모이면 자신이 나누어 주셨던 그 떡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태어나신 분 가장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생을 살아오셨지만 마지막 끝까지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누는 삶으로 생을 마치셨어요 최후 만찬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이때 축사는 누굴 위하여 축사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축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살이다 다시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핀이 곧 언약의 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일생은 나눔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나누면 이 슬픔을 통하여 함께 나눔을 통해 그럼 거기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비한 결과를 가져다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사로 나눔을 통해 부스러기까지도 거두십니다 이 부스러기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궁금한 의문이 있어요 근데 항상 먹고 나면 싸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못 먹지만 나오면 항상 누가 싸가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닐까 부스러기까지도 그 한 부스러기를 하기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병희은은 5천명 먹은 것도 큰 기적이지만 더 의미 있는 기적은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열두 바구니에 찬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사신 예수님은 부스러기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 없고 별 볼일 없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것 혹시 소외된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슈박스의 힘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부스러기를 거두게 하심으로 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셨고 작은 부스러기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더 큰 기적을 알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큰 기적을 원하세요? 그러면 작은 부스러기의 가치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한 후에 나누어 주셨고 나눌 수 없는 것은 감사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누는 것이죠 나눌 때 기쁨이 있고 나눌 때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번 감사주일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내가 가신 것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물고기 옵살리온을 들고도 하늘을 우르러 감사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놀라운 이 나눔 감사의 기적과 체험들이 간증으로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이번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